토끼야 놀자 아 토끼 봐요 친구들 안녕 오늘은 틀린 그림 찾기를 하며 놀 거야 어때? 재미있겠지? 어려울 수 있으니 쉬운 것부터 찾아보자고 그럼 친구들 준비됐어? 눈 크게 뜨고 찾아보라고 눈 크게 뜨고 찾아보자 친구들 찾았어? 정답은 두구두구두구 짜잔 다음 그림은 더 어려우니 잘 찾아보라고 이러고 ODYN people and remember that they will hold their hands is this and they will use them …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그림은 더더더더더 어려우니 잘 찾아보라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